오늘 상담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국순당입니다. 국순당이군요. 이 종목 비중과 매수과 매수일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9월 20일 날 매수하셨고요. 매수과는 5,500원이시고 비중 10%입니다. 네. 오늘 상담해 주실 종목 국순당입니다. 생막걸리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친숙한 기업인데 주가는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다시 힘을 내주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10월 달에 저희가 장이 안 좋았잖아요. 10월 달에 하락이 정통으로 맞았어요. 정통으로 맞은 종목입니다. 거의 60% 가까운 하락을 했고 이렇게 정통으로 맞았는데 반등을 지금 주고 있긴 한데 쉽지 않은 모습이 저는 이런 종목들을 전업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가창을 보면 호가창이 되게 얇거든요. 지금 이게 한 주에 40만 원 하는 종목도 아닌데 호가창에 50주, 200주 이런 식으로 잡혀 있으면 거래할 때 만약에 제가 매집을 해서 물량을 사더라도 매도를 치기가 어려워요. 여러 호가를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매도 치기가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고 또 증 100, 증거금 100%짜리이기 때문에 잘 입지를 하지 않는 종목인데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막걸리가 잘 팔리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횡보를 오랫동안 하다가 급락을 주고 다시 지금 뚫어야 될 자리들을 힘있게 뚫고 있다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번 조종 주고 일단 바닥을 다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상승 가능한 영역이긴 하나 이런 종목은 제 생각에 오래 갖고 가진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재무가 너무 안 좋아요. 올해도 지금 적자가 될 것 같아요. 4년 연속 적자면 관종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관에 들어간다고 하죠. 관을 뚫고 나와서 호흡기를 달고 나올지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단기 순위 같은 경우는 투자 같은 부분에서 수익 낸 게 있어서 그렇지만 영업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관종이 붙으면 급락을 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집했던 세력 형님들이 한번 털고 나오기 위해서 한번 끌어올려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를 하시기 좋은데 나중에 관종이 붙으면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라. 단기적 대응. 잘하면 세력 형님들이 어디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는데 5,500원대 지난번에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 끌고 가면 제일 좋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4,000원대 후반, 5,000원대 초반만 돼도 일단 털고 나오셔야지 만약에 관자가 붙고 거래량도 별로 없는 종목인데 다행히 비중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아주 빠져나오기 힘들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상승 국면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치고 손을 터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